우리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예배 교과서, 거룩 교과서인 레위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아침마다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게 그렇게 잔소리합니까? 아마 교육학자들이나 자녀 전문가들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어디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쉬운가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잔소리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계속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되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잘되든 엉뚱한 길을 가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두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사람인데 바뀐 아버지가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뀐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도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도록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위한 규정의 하나로 오늘 내 위기 17장은 재물을 잡는 위치와 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을 잡는 위치에 대한 규례인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소나 양과 염소를 잡을 때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재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와 양을 염소를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짐승을 무분별하게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소와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라는 그 말씀에 잡는다라는 이 단어는 제의적인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용도에도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짐승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짐승을 죽이고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과가 있어요 애국에서 살 때에 또 애국의 신을 섬기고 또한 광야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이들이 했습니까? 전과범인 거예요 전과범 그리고 먼저 제사를 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성소중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막문으로 끌고 온 짐승을 먼저 화목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그 잡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화목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의 앞부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5절 앞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 짐승을 들에서 잡으면요 그것이 식용으로 쓰여질지 우상으로 쓰여질지 그냥 버려질지 몰라요 그런데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화목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은 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에서 잡던 짐승 그야말로 아무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잡던 그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에서 잡던 그 짐승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화목 재물이 돼요 또한 들에서 잡는 그 짐승은 거룩과는 또는 정결 규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순간 모든 것이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들에서 잡던 짐승과 같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또한 아무 기준 없이 또 나를 위해 움직였던 그 많은 것들을 또한 거룩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거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들 이 들을 저는 우리의 삼터라고 좀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삼터 마치 들판과 같죠 황량한 이 들판에서 우리는 짐승을 잡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지 않은 일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나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삼터 훈련이 8주 과정을 마쳤거든요 삼터 훈련은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올 한해를 시작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에는 일터 사역 또 직장 사역이 많이 있는데 그 일터나 직장 사역이라고 하면 너무나 그 폭이 좁아요 그래서 삼터라고 확장을 시켜서 우리 가정 주부 또한 학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삼터라고 보고 그 삼터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강사님들을 모시고 공부했던 그 8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이 삼터 훈련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맞는 말인지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세상 일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자,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저는 이제 세상 일은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또 예전에 한국에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인가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자,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죠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희는 세상 일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삼터에서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제 세상 일은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 신학교 가실 겁니까? 다 선교지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럼 평일은 뭐합니까? 평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평일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판에서 살고 있지만 나 혼자 들판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거룩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직장일을 하고 사업장 문을 열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사명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때 들에서 잡던 짐승을 여호와의 성망 앞으로 가지고 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고 계신 그 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이스라엘 백선의 전과가 있다고 했죠 음란한 마음으로 재물을 섬기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이림이라는 단어인데 당시 애국지방에서 많이 섬겼던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풍요와 다산의 신 음란과 무절제와 음행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그 숫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인 이 염소를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재물이 잘못된 걸까요? 예배자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자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인데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경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대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찬양이 우상이 되는 순간은 찬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고 다른 것은 찬양보다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은 찬양 아래에 있고 찬양을 드리는데 내 기준이 생겨버리고 그 기준과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버린다면 찬양은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행위입니까? 그런데 그 봉사가 어떨 때 우상이 되느냐 내가 하는 봉사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봉사 영역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봉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상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드려왔던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11절을 보시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피의 세 가지 특징과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고 피는 생명을 속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가 죄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가려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잡으셨어요 동물을 죽이시고 피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셨죠 아벨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족장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다 동물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내외기를 통해서 그 피의 제사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서 말씀해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자 예수님도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당신이 직접 제물되셔서 화목 제물을 직접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피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외기 말씀은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다 들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피를 먹을 수 있는데 무슨 피를 먹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약의 피를 우리가 먹습니다 성잔식을 통하여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를 먹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제 우리는 2주 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또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릴 거예요 또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금요 비상기도회를 또한 저녁에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자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에 좀 준비된 우리 성찬식을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떨까요? 준비된 성찬식 그냥 갑자기 가서 성찬키드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먹고 마시는 거지 아닌 이제는 좀 준비하고 한번 마셔보세요 성찬식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이제 2주 동안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구속의 보혈의 그 피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과 다시 감격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그러면서 구약의 일법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일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내가 원약의 피를 먹습니다 주님 이 보혈의 피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그 은혜가 더 가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와 우리를 맞바꾼 그런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들판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들판에 살아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들판에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있고 또한 삶의 무기가 너무나 무거워 힘겨워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붙잡고 들판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의 피 붙잡고 들판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